이번 시간에는 블로그 글쓰기 도구, 블로그에 글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 Windows LiveWriter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에서 Windows Live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에 Windows 필수 패키지, Windows Live 필수 패키지 다운로드, 이게 보이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다운로드 파일을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이제 설치 화면이 보이는데, 닷넷 프레임워크 이 기능을 추가로 설치하라고 그러죠? 이 기능 다운로드 및 설치를 클릭합니다. 이제 닷넷 프레임워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잘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재시도를 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닷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대화 상자에서 설치하려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이 중에서 Windows LiveWriter만 제외하고, 체크 표시를 없앱니다. 설치를 클릭합니다. 이제 Windows LiveWriter가 설치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Windows LiveWriter 구성 화면이 보입니다. 블로그 계정을 설정하는 거죠. 다음을 클릭한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든 티스토리든 기타 서비스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블로그 주소를 입력하고 사용자 이름에는 티스토리 아이디 암호에는 티스토리 암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암호 소장을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블로그 스킨 다운로드 대화 상자가 보이며 이해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마침을 클릭하니까 자 이렇게 Windows LiveWriter가 실행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인애플 계정에 선택이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설정한 블로그 계정에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카테고리 설정이 있죠. 여기에서 카테고리가 처음에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새로 고친 버튼을 클릭하면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자 내가 지금 쓸 글의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블로그 만들기 체크한 다음에 자 여기에 이렇게 글의 지목을 입력합니다. Windows LiveWriter로 블로그 글쓰기 정말 편하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자 Windows LiveWriter를 이용하면 블로그에 블로그에서 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듯이 글쓰기를 하면 됩니다. 사진을 넣을 때는 여기에 사진이 있죠. 사진을 클릭합니다. 자 컴퓨터에서 읽은 다음에 사진은 샘플 사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넣었는데 크기가 작죠. 크기를 작게 중간의 중간 크기 이렇게 쉽게 표경할 수가 있습니다. 원본 크기 그리고 직접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사진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 선택했고 글의 제목을 적었고 또 글의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죠. 그 다음에 블로그에 임시 저장 이 버튼을 클릭해서 블로그에 비공개로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게시 버튼을 클릭하면 이 티스토리 블로그에 공개 상태로 글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사진을 넣을 때 단축키 컨트롤 키를 누르고 J를 누르면 J를 누르면 이렇게 쉽게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블로그 에디터에서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리고 이 윈도우스 라이브 라이터가 좋은 점은 이 문서를 작성할 때 불필요한 HTML 이런 코드가 거의 추가되지 않는 겁니다. 한글 워드나 MSWor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불필요한 HTML 코드가 엄청 많이 섭입되죠. 근데 이 윈도우스 라이브 라이터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코드들만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 글꼴 글꼴 크기 선택 정렬 동영상 그 다음에 서식 설정 이렇게 많이 있죠. 자 이런 버튼은 한 번만 클릭해보면 어떤 기능인지 쉽게 알겁니다. 자 이렇게 게시를 해서 블로그에 올린 글은 다시 가져와서 또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 자 파일을 클릭하면 로컬 임시본이 있고 최근 게시물 열기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 파인애플 계정을 클릭하면 내가 설정한 계정이죠. 이전에 올린 블로그의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지금 가져와 보겠습니다. 윈도우 라이브 라이터 설치하는 방법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글을 가져왔죠. 여기에서도 또 사용자가 또 변경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글을 더 넣고 또 빼고 사진을 더 집어넣고 빼고 변경을 해서 다시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해보면 알겠지만 윈도우스 라이브 라이터 정말 좋은 블로그 글쓰기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